자 볼게 스틸이 뭐야 그러나지 여전히도 있지만 그러나있도 있어 이시 나오고 대시나왔네 그러면은 주어가 동사한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 이거지 광고주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해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유가 뭐야 다른 미디어에서의 광고가 분열이 되어왔거든 자 요렇게 반전이 지금 주어진 상황이야 자 보자 자 TV 시청자의 어떤 분열 최근 자 아직 동사 안 나왔네 근데 컴만 나왔어 어떻게? 제껴야지 그러면은 TV 시청자의 분열이 어떻게 해왔어? 약이 약이 해왔어 누구에게 무엇을? 광고주들한테 많은 걱정을 안겼다 이거잖아 지금 누구와 누구의 관계니? TV 시청자의 TV 시청자의 TV 시청자의 분열과 광고주 둘 사이의 관계잖아 여기서는 뭐야? A와 B가 지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아 분열이 광고주들한테 걱정을 시켰어 맞지? 자 우리가 건너뛴 건 뭐야? 이 분열 TV 시청자의 분열에 대한 분열 설명이지 이것은 발생해 왔어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유가 뭐야? 새로운 채널들이 출시되어 왔거든 저녁에서 이건 뭐 의미 없는 그냥 뭐 그런 부연 설명이지 이런 건 나중에 보라 이거야 TV 시청자들이 분열되었어 그리고 그게 광고주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쳤어 자 그랬을 때 이 광고주들은 말이야 Look back 되돌아봐 향수에 젖어서 향수에 젖었어요 근데 뭘 되돌아봐? 시기 근데 언제의 시기야? 단 한 번에서의 전송 한 자리에서의 전송이 보여지곤 했었어 누구에 의해서? 대다수의 인구에 의해서 단 한 번에 그러했었던 그 시기를 그리워하면서 되돌아본다 이거잖아 맞지? 그러면 뭐야? 지금 이거는 B는 옛날을 그리워해 여기서 나온 This는 지금 안문장에서의 시절이잖아 단 한 번에 모두가 볼 수 있었던 거 이거는 만들었어 자 우리 만들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어? 자 TV 광고지 근데 무엇에 대한 TV 광고야? 대중 대중 소비 제품이지 많은 소비자가 쓰는 제품에 대한 광고를 어떻게 만들었어?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었다 이거야 자 메이크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지 보통 무엇을 어떻게 만든다? 이런 광고를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었어 완전 쉽다는 건 아니지만 반면에 반면에 나왔네 그럼 여기가 중요하잖아 오늘날 자 지금 옛날에는 이랬었다 이거 지금 다 옛날이지 옛날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쉬웠었어 지금 이거잖아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때? 반면에 오늘날에는 Get for to 나왔네 이 B가 어떻게 해야 돼? 빌드업 쌓아 올려야 돼 무엇을? coverage 어떤 도달 범위 근데 무엇을? 그들의 타겟 마켓에 대한 어떤 coverage 도달 범위를 계속 높이는 게 필요로 하다 이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빌드업해? bying는 우리 동사랑 짝꿍 이랬지 어떻게 함으로써 이걸 해? 수많은 unhost of them 이거 수많은이지 수많은 채널 근데 뭘 가지고 있는 분리된 즉 뭐야 A가 진행이 된 채널이잖아 fragmentation 분열이 된 A가 된 어떤 채널에 엄청 많이 광고를 함으로써 오늘날의 B는 계속 coverage를 쌓아 나가야 된다 이거잖아 옛날에는 좋았는데 오늘날에는 힘들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지금 A가 B한테 어려움을 줬어 자 그런데 이제 C 봐봐 더욱이 더욱이 뭐야? 추가지 이 추가가 나오면은 뒤에 만약에 장점이야 그러면 앞에도 그럼 앞에도 뭐였어야 돼? 장점이었어야 되잖아 근데 더욱이 이 B들은 얻어 무엇을? 상당한 이득을 얻어 무엇으로부터? 가격 경쟁으로부터 무엇과 무엇 사이에 수많은 방송국들 사이에서의 가격 경쟁으로부터 갑자기 장점 나왔네 여기서 여기에 뭐가 생겼어 지금? 논리적인 공백이 생겼다고 이해되니? A로 인해서 오늘날 힘들어 근데 지금 갑자기 A의 장점 얘기하잖아 이해되니? 여기에 뒤집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반전이라고 그러나 이게 들어와야 내용이 이어지는 거야 그러나 이 B가 이 문제 이 A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첫 번째 아 이게 지금 EU1이지 EU1 TV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에서의 광고도 쪼개졌거든 TV만 그런 게 아니야 이해되니? 그러고 나서야 여기에 이제 EU2가 추가를 통해서 또 나온 거지 더욱이 B는 이득도 얻었어 방송국들이 너무 많아져서 가격 경쟁하거든 이해되니? 자 그리고 이거 뭐야? 추가잖아요 이것도 EU3이지 그리고 TV는 여전히 무엇인 채로 남아있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남아있어 뭐 할 수 있는? 쌓아 나갈 수 있는 무엇을? 대중인지도 무엇에 관한?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캠페인에 대한 이게 EU3이잖아 TV는 여전히 제일 빠른 매체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 우리 셀덤으로 시작했어 셀덤은 뭐야? 부정어거든 거의 안 그렇다라는 우리 부정어로 시작되는 순간 뒤에 뭐 일어나? 도치 일어나지 더즈가 빠져나왔네 얘랑 짝 주어 뒤에 어디 있어? 더즈랑 짝인 동사 원형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리치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이는 다 주어야 즉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주어는 거의 동사하지 않는다로 가야 되지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캠페인 그런데 어떠한? 오직 사용해 무엇만을? 다른 미디어만을 뭐 하지 않고서? TV는 사용하지 않고서 TV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미디어만 사용하는 캠페인이나 브랜드는 도달하지 못해 높은 수준의 대중인지도에 빨리 TV 이건 지금 3번 EU에 대한 어떤 세부 진술이잖아 그래서 지금 EU 3개 주고 A가 B에 대해서 아 B가 A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그거 너무 투머치 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은 자 요것도 정리해 볼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자 A가 B에게 걱정을 줬어 문제를 줬어 B는 A 하지 않았던 시기를 그리워해 오늘날 A가 된 시기는 B가 많은 노력을 해야 돼 커버리지를 높여야 된다 이거지 광고를 많이 때려야 돼 그래서 힘들어 여기까지가 지금 다 도입부였잖아 여기부터가 여기부터가 요 3번부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지 그렇지만 걱정하는 거 투머치 투머치야 굳이 안해도 돼 EU 3개 줬지 1 TV만 힘들어? 아 TV만 A 됐어? 나머지도? A 됐어 이게 지금 TV 광고주잖아 두번째 뭐였어? 야 B 그리고 너네 단점만 있어? 장점도 있어 가격 경쟁 에서 이득 받잖아 단가 싸졌잖아 그리고 세번째 TV 여전히 가장 빠른 수단이지 그리고 그 디테일 뒤에서 조금 얘기했고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요렇게 구조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 되지? 이것도 지금 A B 사이의 관계도 있지만 이것도 지금 뭐야? 통념과 반박이잖아 그래 구조 자체는 이렇지 그리고 그 소재는 A B가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나와 있고 이래지 자 복습하고 넘어갈게